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대면 예배가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점은 교회를 향한 대중들의 시선이 점점 냉담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회의 위상 하락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장원일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중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8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가장 피해가 많다라고 하는 답변이 82.1%가 기독교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종교 우리 신뢰도에 있어서 가장 나빠진 게 어디냐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3.3%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분들 중에 70%가 기독교를 지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나에 대해서 개신교가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74%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종교활동에 대한 평가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67.8%입니다. 국민들의 여론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금년 1월에 기은실에서 2020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신뢰도에 대해서 63.9% 그러니까 신뢰가 30%밖에 되지 않고 부정적인 게 63.9%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목사에 대한 신뢰하지 않는다, 7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크리찬드 기독교들의 말에 신뢰를 갖지 않는다. 이게 65.3%입니다. 이런 걸 정확해 볼 때 우리 한국 사회가 대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비대면 과정에 예배를 시행할 때 사실은 방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73% 정도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화한 거죠. 계속 교회발 감염이 계속 발생하니까 일반화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특정 교회와의 연관성도 강조가 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 이런 사회적인 위상이 하락하는 거 어디에 요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것은 지금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문제가 가장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복주일 이후에 1일 확진자의 통계를 보면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체 누적 확진자가 6,488명인데 그중에서 사랑제일교회가 1,695명으로서 17.9% 광화문 집회가 8.2%인데 이 전체적인 걸 포함해서 개별 교회의 문제가 17개 교회의 685명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전체 36%가 교회발로 이렇게 감염된 확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타가 4,1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교회가 지금 타겟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발, 교회발이라는 오명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교회가 많이 좀 약간 이거는 좀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지금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7월 8일 날 발표할 때 7월 10일부터 교회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 소모임 단체 식사를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방역준칙 소개가 성당과 사찰은 다른 정교시설은 직접 규제에 제외해놨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것만 규제가 지금 들어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정부 방침이 교회를 코로나 예방에 대한 동반자의 개념보다는 감염의 원상지 이런 인식이 지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를 해석하고 집행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나치게 특정 단체를 과잉시켜서 자극주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고 또 연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 특정 단체, 특정 이런 기관들과 협력을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이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특히 감염병 관련돼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교회, 성당, 절, 또 마찬가지로 에베, 미사, 법회, 이걸 일반화해야 돼요. 따로 기독교를 빼서 행정명령해서 비대면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건 옳지 못하는 거죠. 일반화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마련할 정책을 해야 되는데 캐톨릭과 불교를 빼버리는 거예요. 제외시키고 기독교만 타겟 만들어지니까 이걸 바라보는 모든 언론들은 전부 교회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뭐가 하나가 있냐면 성당하고 절을 빼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경제 9월 9일자 보니까 교회만 막더니 절과 성당에서 확진자가 수출해 뒤늦게 집합금지 검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교의 법회에서 12명, 은평인, 수색성당 4명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 정책 중에. 그리고 두 번째 중에 하나는 한모기업에서 조사한 자료가 3월 29일에 보니까 현장 예배를 드렸다 13.6%고 예배 불참 포함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 73%가 방역을 잘 준수하며 잘 지켜온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회발로 하는 것은 문제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초기에 오히려 어떤 정책이 나왔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방역 가면에 대한 기독교회의 선언, 이 선언을 내면서 선제적으로 방역 예방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으면 명령으로 가지 않고 공고로 가능했었죠. 한국교회가 중요한 시기 타이밍을 놓쳤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위상이 좀 실추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자세로 좀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선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코로나19 시대의 흐름에 대한 큰 틀을 좀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탈세계화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일본과 같은 장기화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황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거대 정보에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퍼퓰리즘이 이제 있게 됩니다. 거대 정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세대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번에는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환경의 중요성들이 부각되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가야 될 것은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국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연합과 연대해서 가장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이 누구겠어요? 바로 과학하고 나그네. 지금 말하면 노숙자와 쪽방총과 독거노인과 장애인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아동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에 하나는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답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블루라든지 해서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속에서 교회가 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교회가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대구의 신천지에서 코로나 발생했었을 때 대구 경북대학병원이라는 게 의료원이 아니었어요. 대구의 동산병원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병원이 있어요. 불교회가 와서 상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선제적으로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전염병원을 포함해서 위기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우리 생분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시대에 있을 때. 그런데 가장 먼저 전염병에 대해서 타인의 생명을 더 우선시 여겼던, 더 소중히 여겼던 그런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관련된 정부하고 소통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중대본에서도 행정명령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수정으로 우리가 바꿨지 않습니까? 비대면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교회의 공공성, 공교의성을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교회 풍경도 많이 바뀌었고요. 사상 초유의 온라인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라고도 하고 위드 코로나라고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계속 그냥 우리랑 같이 갈 수도 있는 앞으로는 변화가 좀 예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 이미지가 좀 냉담해졌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떤 점을 좀 되돌아 봐야 되고 어떤 점을 좀 고쳐야 되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교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대면이나 비대면이냐를 논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신뢰도 저하되어 있는 지금 신뢰도 30%밖에 되지 않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변화하고 있어요. 정치 분야, 특히 경제 분야가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를 가지고는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장희동이 있는 전통시장이 지금 굉장히 고난을 엮고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오병이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들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들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사회와 문화의 영역에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코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 각 영역에서 아브라함 카페와 이야기처럼 모든 주권 영역설이 있어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우리의 윤리성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많은 삶의 영역에서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예배 형태도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해 지향점은 어떻게 두고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코로나가 장교화되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위드 코로나까지 갔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대면 사회로 가는 사회,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이 비대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도 비대면으로 가는 그 시기가 오래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친기와 또 여러 가지 모임과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블렌딩이라는 플립 러닝이나 블렌드 러닝이라고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결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툴들을 우리 교회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교회 전문가 에드 스태처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나는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갈까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교회가 형식과 제도에 얽매이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소모를 우리가 했던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시 이 시기 때 언컨택트 시대에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의 구원자, 이 얘기는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요즘은 줌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다양한 SNS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컨택트 시대 위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답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야 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의 생 회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진정성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러나 절대로 2사 41장 10절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우리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의성으로 세상을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 성경이 사라진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볼테리는 성경이 없어진다. 이렇게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볼테리 철학자의 그 집이 성경책을 찍는 인셋으로 바꿔진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오히려 새로운 계기가 지워질 겁니다. 우리의 신실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공성, 공교의성, 우리의 삶이 에베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보기 시간에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장원일 목사가 함께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